한국은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없다. 미국도 이 점을 배워야 한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가 쓰레기 매립지에 버려진다. 반면 한국은 거의 100% 가까이 재활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3리터짜리 봉투 비용은 300원 약 20센트 정도 나간다.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하고 봉투에 담아서 해가 진 후에 특정 쓰레기통에 넣어두면 된다. 1990년 후반부터 수도권의 쓰레기 매립지가 한계에 이르자 이런 정책들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2005년에는 유기 쓰레기를 매립지에 버리는 것이 금지되었고 2013년에는 고체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해양해 버리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1996년에는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비율은 2.6%였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100% 재활용된다. 댓글 음식물 쓰레기 봉투 때문에 항상 혼란스러워. 일반 봉투와 어떻게 다른 거야? 만약 그게 친환경적으로 썩는 거라면 다른 봉투도 왜 그렇게 만들지 않는 건데?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봉투를 돈 주고 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어. 그리고 음식물 봉투는 크기가 작아서 수거도 쉽고 근데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사람은 막을 수 없을 것 같아. 난 아파트 단지에 살았는데 거기는 봉투가 필요 없었어. 직접 음식물을 아파트 음식물 통에 버려서 좀 지저분해? 또 음식물 봉투가 친환경적으로 분해된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 내 전 여친은 음식물 봉투 없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지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이야? 도시에 따라 달라. 대구, 부산, 울산에서는 음식물 봉투는 필요 없고 편의점에서 파는 플라스틱 통을 사서 그걸 매번 재사용해. 부산에도 없다고? 4년 전쯤에 부산 갔을 때 음식물 봉투 사서 버렸었는데. 2018년에 내가 살던 곳은 없었어. 올여름에 부산 시댁에 갔었는데 음식물 봉투 쓰지 않더라고. 밖에 있는 음식물 통에 직접 버렸어. 내가 살던 곳은 음식물을 봉투에 담았다가 밖에 있는 통에 버리고 봉투는 다시 재사용했었는데. 한국은 쓰레기 봉투 비용 때문에 밖에다 몰래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공공 쓰레기통을 없애기도 하고. 내가 알기로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유기물로 만들어진다는 것 같던데. 내가 그런 회사에서 일했었어. 플라스틱이지만 친환경적으로 분해되는 것을 만들었어. 그것도 재활용되는 거 아닌가? 태우지 않을까? 그건 절대 아니야? 대부분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힘들잖아. 특히 플라스틱 봉투 같은 경우? 태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플라스틱도 재활용을 위해서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류해야 하는 것 같아.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실제로 10% 미만만 재활용된다고 하더라고. 재활용하려고 해도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한국에서 피자 시키면 진짜 플라스틱이 많이 배달되더라고. 미국은 골판지 상자 하나만 오는데. 잘못된 정보는 그만 좀 퍼뜨려. 2018년에 처리된 플라스틱 중에서 44.9%만 재활용되었고 나머지는 소각이나 매립되었어. 기사는 재활용된 음식물 쓰레기는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해. 근데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가 남는 거잖아.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와 동물 사료로 재활용하는 건데 그게 왜 쓰레기야? 기사는 거의 대부분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된다는 거야. 아마 사실일 거야. 근데 일반 봉투에 음식물 버리는 사람도 가끔 있어. 기사는 있기 때문에 abla tại 하점이 problemas 인간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